정신 씨는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어요? 저는 혈서를 받았어요 엽기 부분이야? 진짜예요 혈서를 해서 피를 하는 걸 봤어요? 여기에 이렇게 메스를 가져와서 짜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했었거든요 할려면 남자답게 안중근 의사처럼 혈당 테스트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근데 꽤 길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오랫못이죠 혈서를 써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죠 오윤수 씨는 받고서 초코파를 줬습니까? 선열했으니까요